그래픽 카드 장착할 때 팁을 드리자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걸로 보드를 많이 찍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손가락을 넣습니다 손가락으로 여기를 잡아주고 슬롯에 꽂은 다음에 본체 뒤를 잡고 눌러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사를 잠가줍니다 이쁘다 역시 그래픽 카드는 존엄선을 안 꽂았을 때가 제일 이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